또 이렇게 가야돼 와 이거 뭐야 완전 뼈댄데? 공룡이? 뼈 뼈 뼈 공룡있어 저기 사과 공룡이 너무 쩔겠다 너무 많이 변했다 진짜 이게 할로윈에 나오는 건가 보다 저걸로 사과 공룡이 얼마나 중요할까 할로윈 이벤트로 나왔던 거냐면 저게 너무 많이 변했다 게임이 다는 게임하는 기분이야 무엇보다 이렇게 계단 있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휘어지게 만든 것도 참 맘에 들었다 와 이거 바람의 나라 그 뭐 어디 무도회장 들어갈 때 컵했을까나 아니 진짜 여기서 있잖아 게임하면서 진짜 어? 아니 여기서 그냥 게임하면서 아 진짜 무슨 생각일까? 이러고 있으면 와 이거 물통이 없네 집이 너무 좋아 여기 물 먹고 가자 근데 여기는 왜 오픈해놨어? 우리집 이정도 산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는 여기는 그냥 중요한 게 없나본데? 그런가 본데 세컨? 세컨까진 아닐 것 같고 여기 다른 다른 분 집이래 아 그래? 크루즈일 것 같아 다른 BJ 다른 BJ님이나 일반 뭐 하시는 분이나 그러겠지 뭐 어 잠깐만 저기 사람이 있는데 어 맞아 여기 여기서 구경하면 돼 아 여기서 이렇게 자네 이거 완전 무기장 같다 그게 그 사람 집인 것 같아 원폼 내 와 쫀다 안녕? 가자 구경 다 했으니까 무력 전력 들어오는 것 봐 이제 한집 구경했어 우리 저거 뭐야? 이거 벤치야? 벤치? 오 벤치 앉아 오 벤치? 우와 이제 앉을 수도 있어? 이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두 명 같은데 삼아 낑겨봐 오 세 명도 앉을 수 있네 세 명까지 세 명까지 에헤헤 앉았다 와 이것도 이것도 시멘트인가? 이야 철보다 시멘트 집이 더 튼튼할까? 시멘트는 성인데 완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성 같은 느낌 와 저기 다시 봐봐 완전 성이었어 진짜 성이다 저기 와 어떻게 저런 건 충분히 나와 왜 나 뱀인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지 다시 보면 저기 장난 아니야 포스 가자 오랜만에 봐도 크다 얘네들은 너무 얘네들은 익숙한데 똥도 잘 누네 빨리 다른 공룡 보고 싶다 도도렉스 꼬신 사람이다 도도렉스 개 쎄다는데 진짜 도도? 어 도도렉스 도도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저 형 때문에 마모님 때문에 도도가 뭐야 도도새잖아 도도 티라노인데 머리가 도도새야 어? 티라노인데 머리가 도도라고? 어 왜 그게 도도렉스 할로윈에 나온 공룡이야 그래? 어 티라노사우루스인데 어 유전자 조작했구나 아 그거는 지금은 없겠다 그치 꼬신 사람 있으면 볼 수 있을거고 꼬신 사람 없으면 못 보는거지 희귀하겠다 와 이거 세계수 아니야 이거? 150다 아 여기 아주 경치도 좋고 좋네 집이 어 잠깐만 목말라 물 안 먹고 봤어 아까워? 거기 뭐 물이 있어? 주성에서 프리워터였는데 그래 내가 말했잖아 물에 물을 줄 수 있다고 나도 봤는데 없길래 빨리 빨리 받으러 가 받으러 가 이거봐 이렇게 해도 프레임 다 따라가잖아 이거 그냥 물 위에서 E 돌리면 물 먹어 알어 알어 다시 알만한데 진짜? 그 정도야? 렉이 없으니까 확실히 하나도 없어 렉이 나는 똑같애 사실 예전이라 진짜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 동정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아니 나 처음 알았으니까 그냥 안거야 나는 동정을 해요 또 무슨 내가 너를 왜 동정해 너가 얼마나 저건대 극혐인데 극혐이라뇨 그 룬님 조용히 방망이 내려둬 방망이 내려둬 조용히 방망이 내려둬 뭐 할래 새야 아니 새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우리 밥 먹어야 되는거 아 잠깐만 우리 좀 먹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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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트 떠있는게 주변에 있는 애도 공격 세울수도 있어 조심해 아 역시 새머리야 새머리 몰라 동족도 죽이는거 불쌍해 도도 고기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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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악화하면서 팔을 다 움직이는거 처음봤어 때릴 때 항상 끊겨서 봤는데 진짜? 그 정도야? 어 근데 그 형 앞으로 가지마 누냥 왜 야 저 앞에 저거 뭐냐? 스피너 왜왜왜 스피너가 왜 저기있냐? 뭐야 스피너야 저거? 몰라 요즘 스피너가 많이 보이네 나한테 우와 스피너 되게 빨라졌네 뭐야 진짜 빨라졌네 물속에서 그러게? 야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사망할 일빠로 가봐 에? 알겠으니까 내가 먼저 가볼게 아니 진짜 사망이 먼저 보내면 안돼 사망이 우리가 악화하면서 운 없는 반은 다 사망이 때문이야 아 나 때문이야? 어 사망이를 먼저 보내서 미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건너가자 쟤 드래곤볼의 소노군같은 존재야 진짜 원치 않은데 악이 와 운이 없어 항상 뭔가 대적하고 안좋은 일이 생겨 어 진짜 운이 너무 없어 나는 어 아 뭐 오늘 가다가도 또 운 없는 일 또 생길거야 난 오늘 한 걸 잘 되네 정말? 하이 어 진짜 잘 되네 끊김없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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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형 알아보는 사람 없어 아무리 몰라봐도 넌 알아볼수도 있다고 맞아 아니 뭐라고? 하긴 그럴수도 있지 돌 캐는거지 나 치는거 아니지 그거 돌 캐는거였어 누가봐도 오해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여기 돌이 없는데 근데 이 형이 태물 다 됐지 하아 진짜 싸워 그냥 맞달 신청하고 그 주소 깔테니까 들어와 집으로 문 열어둘게 그 저 터 좀 잡읍시다 우리 그때 원래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계곡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강을 건너야돼 어 아니요 봐봐 어 그 계곡에다 저거 하나 짓자고 어 저 우리 방금 저기 아 그니까 그거 지우려고 좀 가야돼 계곡으로 가야될거 아니야 일단 야야야야야야야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왠지 피라냐 있을거 같지 않아? 아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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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udo 메갈로드 나오고 있어 오 Hoo 있다 있다 ez Hunger subsidies 백 던 백 던 백 던 백 던 백 던 아니야 아니야 오je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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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け 구 나한테 6레벨 짜리 밖에 없어 아 나한테 와 아니 oneka 살려줘 yah it 왜 건너니까 왜 건너 아유 닝견들 여기서 죽으면 아아!! 아아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제 사망이나 있으면 안된다니까 이래서 내가 사망아 어 알겠어 어 개깜 노랬네 이거 진짜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죽어 아니 이거 주인이 안탔네 여기 집이 있는데 와 오랜만에 바다 들어오니까 좋다 오일이 그냥 보이네 역시 오일 전문가라서 와 이거 뭐야 어 사람 타셨네 어 제가 못봤네 웨스트 2 웨스트 3 와 이거 뭘 지워놓은거야 얘네들 지나가야되는데 여기다 왜 이렇게 성을 지어놨어 얘네들은 아 못 지나가게? 아니 그니까 이 꼴을 좀 지어놨는데 아니 뭐 지나갈 수 있으면 냅두고 어 지나갈 수 있어 가만있어봐 아 이거 어떻게 간다 죽어 그냥 아니 죽을 필요는 없고 나 가보겠어 어차피 피라뇨한테 걸릴까 어어 와 딱 스테이너 빠는데 바로 진짜 어 뭐야 저거 저거 왜 죽었어 저거 사망이 압왕 됐나보다 오우 잡았다 뭐? 잡았어 잡았어 체력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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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지? 빨리 가야겠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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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누가 성을 지어놨는데 아친짜? 어 어떻게 생겼되는지 한번 보기나 할게 형 나한테 봐 나한테 아 니가.. 야 이거.. 야 돗담배다 이거 어! 아니 왜 여기서 잠이 들어아아 아니 잘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이 들었어 아.. 미치.. 와.. 미치겠네 기절하네 정신이다 진짜 우리 전부 아니 근데 나 산소 부족 그런건 안뜨는데? 너 까만 베리 먹었지? 까만색 먹었다는데 사람들이? 주졌네 너무 급한마음에 나르쿠벨이 먹었다 근데 여기 산소는 무한인데 서버가 아니야 너 산소 아니야 너 지금 산소에 빠진거 아니야 지금 물에 빠진거 아 지금 머리가 딱 내밀어졌나보네 그러면? 어 사망이 저기 밑에 있다 여러분 이래서 캐릭터는 키를 크게 해야되요 이거봐 얼마나 이득이냐 왜 또 왜 왜 왜 여기까지 열심히 왔잖아 이씨 켈같은거 나 왔는데 나 kendi 죽 Camequata 하아 어디로 가라고 웨스트? 3 3? 오케이 아니 왜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 어 사망하다 니 뒤에 나있다 나 피없어 자 다시 가겠습니다 깜짝이야 돌고래다 어 나 돌고래를 뺏었다 에? 남의 돌고래를 뺏었다고? 얘네들 그거네 접속 안하는 애들이네 그 무슨 말일까? 그 3일동안 접속 안해서 아아아아아 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거기있는거 다 뺏어버려 내가 돌고래 두 명 뺏었어 지금 접속 안해서 그게 소유권이 없다라는거지? 걔는 그쪽분데 나 60레벨 돌고래랑 18레벨 돌고래를 뺏었어 깜짝이야 뭐 삼협충같은게 있네 근데 다른건 몇개 있는데 돌고래만 그러네 그쪽 그 집을 찾는거야 집터리각인데 이거는 진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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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사망님인줄이라는데 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나 끼었어 저분은 아는거지 우리 유튜브를 그러게 맴 포를 아는거지 아니 뭐야 이거 이씨 누가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어 여기야? 야 우리 그 근처에 있어 우리 그 근처에 어 그 지나와 그 지나와 지나오면 돼 아니 아니 무슨 해군본부를 여기다 누가 지어놨어 오다 보면 내꺼 내꺼 돌고래 보일꺼야 야야 나 피없다고 피없어서 지금 베리 먹고 있구만 누가 여기다 이런거 딱 지어놨습니까 이거를 으응 저 보이네요 그룹말은 그룹말이 뭐야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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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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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여기야 옆에 있잖아 옆에 돌고래 나 피없으니까 나 건드리지마 와 이거 돌고래 또 뺏었구나 사실 우리 돌고래 한번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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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얘기 아냐 그러면 어 글쩜 글쩜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케이더 오 야 왜 어 여기 수장용 수장용은 안될걸 수장용은 시간 더 길걸 오 잠깐만 이거 내가 보고 올게 수장용 시간이 몇이야 아 6시간 6시간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잠깐만 다른 다른 돌고래 좀 보자 아 이게 다 시간이 있구나 다른 돌고래는 이거 그거야 그냥 돌고래 어 나 다리 또 부러졌어 여기 뭐야 슬로트 퓨드라는데? 그거 그거야 그거 꼬셔야 되는 꼬셔야 되는 돌고래 아 얘네는 얘네는 저거다 어 꼬셔야 되는 돌고래들 어 나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얘네 다 처형식 하자 어 큰일 났어 왜 돌고래가 나한테 교미해 뭐? 나 꼈어 하하하하하 별걸 타 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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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탔는데 탔는데 얘가 이게 눈치가 없어 사망하자 고 나 나 뭐 그 과 과일 좀 켜줘 과일 내가 나 굶어 죽는다 가만히 있어봐 아이 그 정도야? 나 굶어 죽는 거야 피가 없어서 죽겠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잡아줄게 뭘 잡아 맨손으로 도도 잡아줄게 야 지금 배는 문제 과일 먹어야 돼 과일 생고기 먹어 그냥 야 생고기 먹어 피 빠지잖아 내가 피가 없다니까 이 사람아 그 정도야? 일단은 그러면은 기본 체력 길러서 와 그럼 내가 고기 줄게 뭐야 누구세요? 잠깐만 조우덕님이라신 분이 왔는데 조우덕님이 누구야? 몰라 몰라 뭐 인벤창 여시는 거 보니까 뭐 주시려는 거 아니까? 어? 뭐지? 청자님 청자님 아냐 청자님? 누구시죠? 이런 식으로 조마몬 채팅창이 올라오고 이제 다 뜬다 아 이러면 내가 딱 내 닉네임 저건데 일단 일단 이거 뭐 받아도 되는 거겠죠? 아 정수로인데? 개 핵초보로 생각하시네 우리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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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신 아이템은 어 잘 받겠습니다 어 하하하하 씨 하하 자 가만있어봐 이제 모여봐 어 나도 배고프다 큰일났다 형 미안한데 이거 내가 먹을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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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떻게 터 하나 잡자 어 터 하나 잡고 사막아 일루와 일루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디갔어요? 어? 어디갔어? 아 지금 잠깐만 보고있어 나무나 응 응 장난 아니네 여기 왜왜왜왜왜왜 어떡하지? 어딨는데 어떡하지? 왜 내가 티라노 한 마리 끌고가? 아 지금 티라노 잡혔어? 내가 티라노 한 마리 끌고가? 아니 잠깐만 형 근처에 거기 어디 공룡 있는 집 없어? 내가 티라노 한 마리 끌고 갈게 아니 지금 이거 어떻게 아 지금 티라노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아니 그치 어떡하지? 아니 형 나 믿고 나 믿고 끌고와봐 여기 여기 티라노가 못올거 같은 지역이 있어 아니 어떡하지 아니아니 일루와봐 일루 다시와봐 여기 이 사람 접었나? 뭔소리야 기다려봐 마고나 아니 형 그건 다시 방송에서 같이 봐야될거 아냐 어? 어딘데 아 넌 바로 위에 아 그럼 위로 와야돼? 어 자 가만있어봐 사막아 위로 올라가자 그런걸 혼자 하지 말고 방송에서 같이 해야될다고 알았지? 자 올라갑시다 왜 소유권이 없어 다들? 어 다 없어 그럼 윗집 자체가? 어 그럼 우리집 되는거야? 집은 소유권이 있는데 공용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 와서 누르면 임자야 아 잠깐만 그 집은 시간이 얼마야? 집은 시간이 6시간 2시.. 아니 이틀 이틀 나왔어 성형은 아 많이 남았네 잠깐만 빨리 올라와 보세요 형 형 형 일단 그 그냥 클릭해놔 다른 문 사람 붙었어 붙었다고? 사람 붙었어 어 그냥 클릭해 그냥 클릭해 그냥 클릭해놔 그러면 찜하고 임자인가? 티라노 티라노까지 갖고 올 수 있는거야? 다 갖고 올 수 있는거야? 다 갖고 다 갖고 올 수 있는거야? 다 갖고 다 갖고 와 캘더 기저야 캘더? 제가 좀 믿는 유행어입니다 캘더?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형 거기 안에 있는거야? 어 안에 어떻게 들어갔어? 내가 땅굴로 파났으니까 땅굴로 들어와 땅굴로 팠다구? 땅굴로 어딨다고? 땅굴로 어 들어갔어? 땅굴을 어디갔어? 문 바로 옆에 지금 땅굴로있어 땅굴로 들어왔 이거 형이 만들었어? DB1 아니ими이..이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공룡 어떻게 끌고나가! 우와 미쳤어 150이야 레벨! 야... 이거는 신세계가 아니라 야 이거는 집털이야 집털 여러분! 야 야 이거 개구리 봐 개구리야 사마의 개구리 타고 가는 거 봐 개웃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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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저거 어디? 와 미쳤어 야 씨 진짜 대박이야 대박 야 씨 멀리서 보면서 익룡탄 줄 알았다 와 개구리 포스 미쳤네요 아니 공룡시대 개구리는 산소가 많아서 이렇게 생긴 거야? 야 사마가 야 내려봐 야 미쳤다 내려봐 내가 타게 아니 이걸로 강으로 뛰어내려 보는 거야 야 개빨라 개구리 아니야 내려 내려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아 개구리 개빨라 빨리 내려봐 내려봐 아 내려봐 야 근데 개구리가 티라뇨 티라노급이네 이 정도면은 아 야 아 야 나 나